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경기도는 경기 동북부 지역에 공공의료원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경기 북부 지자체들은 저마다 건립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동두천시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건립되어 있는 재생병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이인규 경기도의원 그리고 심의원 동두천시 지역발전범시민대책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경기도 의료상황부터 한번 살펴보죠. 경기도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남부에 포진해 있고 경기 북부에는 없습니다. 동두천 연천으로 돌아와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들었는데요.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천 연천 약 13만 인구 중에서 응급실은 동두천은 성고병원 한군데 있지만 연천은 아예 응급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응급병원이 없다고 보니까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곤란타임을 놓치고 근 1시간 가각이 돼야지 의정부 성고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합니다. 70년에 안보 희생을 감수한 그런 지역으로서 동두천이 얼마나 의료시설이 열악한지 우리는 이것으로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동두천에는 재생병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만 24년째 입고 개원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의원님 그럼 이런 대규모 병원이 그동안 방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작공된 이후에 종단을 대표하는 대표가 사망한 이후에 종단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간되어서 지금까지 골조하고 외부 외벽공사만 진행된 상태에서 약 23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지난 5월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핵심 아젠다로 공공의료원 유치를 꼽았는데 서명운동 등 많은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범시민 서명운동가 동시에 김동연 지사님 또 도의의 의장님 면담과 도의의 보건복지위원님들에게 동두천시가 경기도 동북부 공공의료원을 유치하는 데 최적질하는 설명들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동두천 지역 내 공공의료원 개원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아주 클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는데 현장 체감은 어떠셨어요? 현장에서는 저희들이 범시민대책위가 동두천시의회와 범시민단체 회원들과 서명운동을 했는데요. 2주가 안 되는 사이에 동두천시 9만이 넘는 11만 명 서명하는 기엄을 토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뜨겁다는 이런 말씀이실 텐데 동두천 지역 공공의료원 설치를 위해 현재 경기도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두천 지역의 동료 의원이 민상호 의원님과 함께 김동윤 도지사를 만나서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를 위해서 위치의 필요성, 타당성을 설명을 드리고 또 도의회 동료 의원들과 같이 논의를 했는데 특히 우리 인접지역인 연천, 포천, 양주의 도의원들과 또 해관 소관 상임인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하고 또 임상호 의원 같은 경우 5분 발언에서 이것을 언급을 하면서 동두천이 공공의료원이 유치되어서 지역의 의료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우리 북부지역의 군부대와 또는 군 장병 가족들을 위해서 5분 이내에 그러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동두천 재생병원을 재활용하는 방안이라는 것을 유차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6월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 정담에도 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담에 취해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제 사실은 그때 좀 다리를 닥쳐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휠체어를 타고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정담을 해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것이 유치에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점검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경기도청의 보건건강국장과장팀장 그리고 도의회의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 소관상임위 위원들과 또 우리 TF라 그래가지고 지금 공공의료원 정상화 추진 TF단이 있습니다. TF 의원들과 그리고 동천시의 우리 존경하는 범시민대책위원장님 또 사무국장님 그리고 시청의 미래전략팀장 그리고 보건소장 실무자들을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정담회를 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재생병원을 재활용해서 동두천에 공공의료원을 유치하면 어떤 경제적인 유발효과도 있고 지역의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보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두천시가 방치되고 있는 재생병원을 공공의료원으로 활용하자라고 이렇게 공식 제안을 하고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데 위원장님 올 3월부터 변화가 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동두천 박형덕 시장님께서는 대순진리와의 간담회에서 재생병원을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대순진리에서는 그것을 수용하여 별간병동 214병상을 제외한 경기도가 원하는 병상 수만큼 경기도가 원하는 기간만큼 무료로 임대, 부상으로 임대하겠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두천시와 대진의료재단이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무상임대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지어져 있는 재생병원을 공공의료원으로 활용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사업비 절감과 공기 단축이겠죠? 네 무엇보다도 예산 절감이죠. 이미 공사가 한 70%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한다면 약 한 1200억에서 1500억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히 이미 건축 사업비뿐만 아니고 간리, 부대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원한다면 우리가 보통 병원을 개원하는 데는 한 5년에서 7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재생병원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한다면 약 한 2년이면 개원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처음부터 병원으로 설계된 만큼 여러 가지 병동부라든가 외래부라든가 진료부에 관한 부분들이 이미 개념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서 건축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빠른 개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서도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범대위 쪽에서는 입지적으로도 이런 장점 말고 입지적으로도 동두천시가 공공의료원 최적시라고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시간적으로 그러나 공간적으로나 높은 접근성입니다. 또 공공의료원 또는 300병상 규모의 병원이 없는 경기 북부 시군 동두천 연천군 가평군 가운데 정중앙의 동천시가 있습니다. 또 인접한 경원선 생활권 내에 의정부 양주 연천과 또 가까운 포천 파주도 3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한 가운데 최적지에 자리하고 있는 곳이 동두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금 앞서 나간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동두천 내 공공의료원을 유치하면 활용 방안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이것이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시스템 구축하고 확장 가능하다는 것인데 지역 완결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골든타임 내, 즉 응급에서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내 그다음에 주민이 거주하는 거주지 내, 인근 지역에서 가능하면 또 하나는 24시간 365일 항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활용이 가장 유력하고 또 하나는 확장 가능성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공공의료원이 필수 의료인 응급 또는 중증 또는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출산과 관련된, 출생과 관련된 분만, 소아 분야 그 밖에도 노인과 또 북부지역에 많이 있는 군부대와 군 장변 가족들을 위한 그러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심혈관계, 노인 질환인 심혈관계, 병원이라든가 또는 외상 관련된 외과병원들 이런 것들 또는 최근에 감염병과 관련된 발라리아라든가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여러 가지 감염병 거점 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비율들에도 상당히 경기 목표적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활용 방안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한 대진의료제단은 1480병상이나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든 팬데믹이나 이런 일구 같은 전염병이 했을 때 언제든지 전환 가능한 시설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진의료제단 측에서도 이런 방법을 좀 염두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이런 팬데믹 상황이 다가왔을 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서 바로 곧바로 전환이 가능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공공의료원이 동두천에 설립된다면 어떤 이런 기대 효과가 될지도 좀 궁금한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무엇보다도 동두천이 의료 취약지역, 의료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큰 것 같고 동두천에 공공의료원이 유치된다면 전염병관리라든가 또는 우리가 그동안 70년의 안보 희생도시라는데 이것이 정말 거기에 머문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이야기하는 기회의 경기 그러한 어떤 도정 철학과도 맞다는 생각에서 여러 후보지가 있지만 동두천이 반드시 공공의료원, 도립병원인데 일종의 도립병원의 동두천의 유치를 확정을 해서 동천 시민뿐만 아니고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 공공의료 혜택을 받아서 공공의료의 본연의 모습을 달성할 수 있는 병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셨을 때는 동두천에 공공의료원이 건립된다면 기대 효과 어떻게 보세요? 동두천은 사실 경제적으로나 지금 경기도의 아주 재정자로 최고 꼴찌입니다. 낮죠. 인구 수를 증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경기 지금 동두천이 굉장히 인구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 있어요. 그거를 좀 등장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접경지역의 의료분야 교류협력에도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 가능하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북한이 내부 사정으로 해서 갑자기 어떤 내부 환경의 변화라든가 남북관계의 방향이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관계 개선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의료 제공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접촉지역에서 병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무엇보다도 감염병과 관련된 그러한 병동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든가 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이 재생병원을 재활용하는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를 위해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아직은 우리가 이것을 아이디어라든가 또는 도에서 시민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구체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 실무진들이 의식이나 또는 의사결정자들에게 판단의 그러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정담회를 통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다.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제작했을 때 바로 우리 시에서 재생병원 관계자들 대진의료재단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체결해서 행정 절차에 도립했고 이것이 이제 이 이후에 MOU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진전된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옆에 있는 작은 200병상 규모가 이미 오픈 준비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오픈된다고 그러는데 그 본관 병동을 우리가 경기도와 MOU뿐만 아니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행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요와 관련된 TF가 구성되고 있고 그 TF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원으로서 역할 뿐만 아니고 도의 담당 국장 또는 과장들 이런 사람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이것이 빠른 시인의 의사결정이 되고 동두천이 공공병원으로서의 경기도립의료원이 유치되는 것을 우리 희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절차를 진행해가는 것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동두천 유치를 위해서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경기도의 공공의료원이 동천 유치가 된다면 우선 건물, 본관 건물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경기도와 대진의료재단 간의 공관과 협의를 해나가야 되고요. 공공의원의 수용 가능한 200병상에서 300병상 정도를 나눠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진의료재단층에서는 전문 전염병 전담병원 대비시설 등을 통해 건물 활용 방안을 찾도록 보다 세부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거기 개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 대진의료재단에도 마찬가지고 의사수급 문제로 인해서 경기도 북부지역에 공공의대나 지방의대가 꼭 설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추가 질문을 한번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데 의원님 그러면 공공의료원 설립 결정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이것이 최초에는 이미 지난해 연말이라든가 또는 연초에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도지사가 결정을 좀 미루고 또 지역의 현황을 좀 더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지금 이것을 유치를 희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부지역의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고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데 특히 이것이 의정부 의료원 이전 한 곳이 아니고 두 곳 이상의 후보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나 또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의 희망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도지사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의료원과 별개로 내년 6월 재생병원이 우선 개원한다고도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내년 6월 약한 200병상에 재생병원이 개원하면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 부분에서는 우리가 부족함을 가지고 있고 동두천뿐만 아니고 인접지역인 연천이라든가 포천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3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이 있어야지 만약에 그 지역의 어떤 의료지위를 좀 더 높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병원이 필요하고 그것이 공공의료원의 규모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약 지금 시설은 1,400병상 가까이 되는 그런 본관 병동이 그것을 공공시설로 한다면 물론 예산 부분에서는 초기야 적자를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공의료원은 꼭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재정 흑자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의료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재정 투입이 되더라도 시민의 그런 의료질을 향상하기 위한 도정의 도민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경기도에다가 늘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인프라 확대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동두천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경기도 의원으로서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빠른 시간 내 그 의사결정 주체인 경기도청과 또는 집행부인 도청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뿐만 아니고 지금 이와 관련된 공공 정상화 추진 TF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TF의 전문가들이 이제 도의원들이고 또 의사들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동두천의 유치의 필요성 지금 이미 아까 예상 경제적인 효과 약 1500억에 가까운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고 이 지역의 의료 인프라에 부족한 부분들을 동두천이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제 도의회에서 5분 발언이라든가 또는 도정지리를 통해서 이것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범시민 대책위원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계획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범죄에서는 10월 24일 날 경기도청 앞에서 시위 및 가두행진을 계획하고 있고요. 동두천이 공공의료원의 유치를 얼마나 염원하는지 동두천 시민의 뜻을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동두천시가 더욱 발전하려면 의료 분야 외에도 어떤 분야 심쏘야 한다 보세요? 동두천시,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학교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교육이 학생들이 떠나지 않고 젊은이들이 지역에 종주할 수 있는 큰 역할이랍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도시 동두천을 위해서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토론회도 동천해서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토론을 진행합니다만 교육도시 동두천, 그것에 걸맞는 동두천의 학교의 혁신, 학교의 변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되어서 타지로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어루로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부가 동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움직임이 없죠. 주한미군 주둔지 반환을 하겠다고 약속한 지도 10년입니다. 지금 미군부대는 평택으로 다 떠났는데 미군이 얼마 존재하지도 않으면서 동두천시 거의 절반에 가까운 600만 평이라는 토지를 미군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이렇게 국가 안보를 위해서 시상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천신분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두천 공공의료원 유치와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